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고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해 주신 분입니다 수납도 바로 가셔야 돼요 봐주시죠 조금만 가장 세면 수납은 다 수납은 주신 분께 자존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면 센서가 달려있어 사람이 하는 선을 따라하는 작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에 좋은 강연 들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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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